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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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야겠다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우리집 앞에 이거 오락실이 생겼네 와 진짜 내가 고등학교 땡 고등학교 땡가 그때 진짜 오락실 많이 갔었는데 어 이거 오락실이 집에 생겼나보네 집 앞에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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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데 야야야야야 나도 할래 비켜어 나도 할래 야 위에 아래 왼쪽 아 동시에 동시에 아래 눌러줘 빨리 동시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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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가 이제 나가 으아 왜 같이 야 얘들아 얘들아 어 뭐야 어 아빠 아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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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R이네 펌프네 펌프 아 죽었잖아 죽었어? 아빠때매 아빠때문이 아니라 오빠가 못하는거 아냐? 야 얘들아 지금 시간이 늦었는데 빨리 집에 가야겠는데 오락실이 왜 있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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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락해야돼 벌써 저녁이야? 그래 그래 빨리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얘들아 어 우리 오늘 아침에 왔는데 아빠 그러면 나 저거 테트리스 한번만 더 할래 나 아빠 돈 줘 돈 음 너네 나도 나도 오늘 얼마 들고 왔는데 돈 다 샀어 천원 천원 오늘 13만? 13만원 응 응 혹시 아빠 지금 손 댔니? 응 아 그렇구나 에이 야 그러면은 딱 한 판만인거다 알았지? 응 알았어 아 근데 아빠가 백원이 없는데 백원이 아 여기서 바뀌면 돼 바꾸면 돼 바꾸면 돼 아 그래 이거 만원 넣으면 되나 만원 넣고 어 어 어 얘들아 여기 동전 나온다 동전 가져가라 어 나온다 야 많이 가져가 많이 가져가 많이 가져가 어 동전이다 어 아 뭐야 이 아저씨 뭐야 어 어 한 판도 해야지 저 아저씨가 가져갔어 야 여기 게임이 뭐가 있나 한번 봐야겠네 여기 아 음 철권 없나 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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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테트리스랑 어 뭐야 이거 이거 뱀 뱀 미터 뱀 뭐라고 테트리스랑 꼬리잡기 밖에 없는 오락실인다 응 에이 그러면 우리 테트리스 한번 할래? 우리끼리 좋았어 우리 쪼르러 간자 좋아 야 지금 점수 내기 하는거다 점수 내기 알았지? 좋아 야 테트리스 켜야겠다 코인 넣고 오 코인 넣었다 그리고 아 어디보자 음 아하 자 그러면은 자 레벨 몇으로 할까 얘들아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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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은 당연히 남자라면 맨 끝 레벨이지 아 그럼 아빠는 팔로 할게 팔 너무 어려울거 같으니까 맨 끝 레벨 해야지 어 진짜 빨라 진짜 빨라 어떻게 해야돼 그거 레벨이 너무 어려운거 아니야? 너무 어려운거 아니야? 아 아 네! 아아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다! 아 네! 아빠 죽었다! 뭐야 아빠? 나도 죽었어 아 나 400점 나왔어 400점 아 500점 나왔는데 아 요르르 잘하는데? 아직도 안 죽고 있어? 안 죽었어 그럼 내가 죽여주지?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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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까부터 뒤에서 왜 우리꺼 쳐다보세요 거기 100원만 줄 수 있어요? 아이 아이 또 이러면 게임 뭐하실건데요? 좀 테트리스 한번만 하고 싶어서 아 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너무 빠야죽어가지고 한판 더 해야겠네 야 봉수도 한판 더해 자 한판 더하자 요르르 한판 더하자 좋아 아 아저씨 아저씨 아까부터 왜 이렇게 아까 100원 드렸잖아요 저기 100원만 더 줄 수 있어요? 테트리스가 200원이어서 이게 아 예 아예 아 여깄어요 여깄어요 감사합니다 아 옆에 있지마요 신경쓰이니까 아 알겠습니다 절대 옆에 안 있을 거예요 네 아 이제 게임해야지 음 스타트하고 레벨을 올려야겠네 레벨 코인을 넣고 왜 빨라 아 나는 레벨 6으로 하려고 어 6은 좀 할만하네 너무 빨라요 아이씨 아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다 아 아저씨 저기 오른쪽에 놓으셔야 돼요 그거 아 옆에는 이렇게 계속 훈수 두지 마세요 내가 더 잘할 거 같은데 아니 훈수를 두는게 아니라 가르쳐주는거지 이거는 아 아 아 아 아 그 왼쪽에 놓으세요 아 뭐하시는거에요 지금 아 나 잘하고 있는데 뭐 아까부터 계속 뭐하는거래 진짜 잘하고 있는데 아빠 아빠 블랙캣 오면 지금 망한단 말입니다 아빠 훈수 좀 블랙캣 어 그래 아 잠깐 나 진짜 잘하고 있는데 안 끝날거 같은데 오늘 안에 안돼 아빠 가야돼 엄마가 엄마가 화낼 우리 가야돼 아 아 그런가 나 그러면은 이거 조금만 조금만 할게 나 죽었어 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 얘들아 아 빨리 끝내 어 거기 나오면 안돼요 거기 거기 위험한 곳입니다 아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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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하시는거에요 지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아 옆에서 계속 신경쓰기게 만드니까 그렇잖아요 아이 지금 당신은 너무 못해서 내가 훈수를 Resp congress해 에이 에이 но's 나 800점이다, 800점. 잘했지? 그래, 나 죽었어. 나 500점. 500점? 야, 그럼 다른 게임은 없냐? 테트리스 말고? 검은색, 검은색, 검은색. 이거 한 번 해볼까? 이건 뭐하는 게임이지? 나도. 한 번 해보자. 이거를... 난이도를 그러면은 하드로 해야겠다, 하드로 하고 게임 해봐야지. 아, 이거! 그거네! 오, 나 죽었어, 나 0점이야. 다시 같이 하겠다. 0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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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다고요! 뛰어서 하드로 하고 저 구석에 있는 거 어떻게 먹지? 있는 사람은 죽었는데 우와, 진짜 한 개 먹었다. 이거는 꼬리가 생기는데 Especially 벽에 안 부딪히고 꼬리를 계속 먹으면 되는 거야. 우리 머리 쪽에 잡을크에 박스를 한 마리 해도 부딪히면 안돼 와 이거 진짜 먹기 힘들다 와 아저씨 왜 이렇게 천천히 하세요 빨리 빨리 좀 먹으란 말입니다 뭐 하시는거에요 나 죽었어 진짜 어려워요 이거 나 진짜 많이 먹었다 야야야야 부딪히는거 어떻게 먹지 여기 다가면 안돼 뭘 또 그렇게 느리게 먹어요 아 진짜 훈수중이시네 아 좀 블랙해 블랙 아저씨 100원 드릴테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아 좀 잘좀 해봐요 저 100원 필요 없어요 내가 무슨 100원 받으려고 이거 하는줄 알아요 아 알았어요 아 죽었다 아 진짜 드럽게 못하네 나 나갈래 여기 드럽게 못하는 사람들 밖에 없어 아유 진짜 야 애들아 뭐 계속하고있냐 잘하고있냐 나 죽었어 죽었어 아니 나 10점이었어 10점 넌 몇점이었어 아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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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5점 잘했네 아이 어쨌든 오랜만에 이거 뭐야 이거 오락실 오니까 기분 좋았다 그치 아 집에가자 아 뭐하고싶은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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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봉수 오락실 위에 올라와있으면 혼나요 사장님한테 사장님 없다 여기 계시는구만 이렇게 뻔히 보고 계시는데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더하면 안되나 안돼 안돼 늦었단 말이야 엄마한테 혼나겠다 빨리 집에 가자 그럼 그럼 내일 또 오자 또 야 오락실 진짜 재밌었네 집에 가자 아유 즐거운 아침이다 오늘도 출근해야지 아유 앞에 오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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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뚜이 자리인다 어 뭐야 어 어 그때 이거 저번에 그때 어젠가 애들이랑 게임할 때 계속 옆에서 백워만 달라고 하고 옆에서 계속 훈수 둔 사람 아니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 맞냐 맞아 어 근데 여기서 뭐하세요 어 뭐야 어 오락실 앞에 왜 오락기들이 다 나와있지 다 나와있지 아 이게 제가 사실 여기 오락실 사장인데요 아 사장님이셨어요? 근데 백워만 달라고 한 거야? 아이 이게 제가 좀 아껴서 돈을 좀 많이 번 사람이라서 하여튼 어 어 하여튼 망했어요 왜 왜 왜요? 아이 재미가 없대요 다들 방금 어제 오신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손님이었어요 제가 아 아 아 어 게임 재밌던데 테트리스랑 이거 꼬리잡기 재밌던데 에 아 그럼 몇 개 좀 가져가세요 이거 어차피 다 망한거라서 이게 아 안 가져가요 재미없어요 빗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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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저 출구될게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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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시대에 누가 테트리스하고 꼬리잡기에 오버워치나 약간 롤이나 해야지 아 에이 다시 오락실 안가야겠다 하하 아 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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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